국회 패스트트랙 전국과 맞물려서 지역 정치권도 뒤숭숭합니다. 당장 내년 총선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의 도시공원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또다시 설전이 오갔습니다. 충북 최초의 수소차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보급 확산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대치가 격해지면서 지역의 정치권도 뒤숭숭합니다. 선거구제를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준비도 역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충북 새 100년위원회. 변제일 도당위원장과 이시종 지사를 투톱으로 내세우고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군 도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사실상 총선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지역구 의석이 줄 가능성까지 염두해 출발은 차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선거구제라는 그런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 충북의 정치지역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저지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충북에서의 총선 조직 정비는 늦추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핵심 당원 교육에 집중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중앙당 최고위원 초청 강연으로 충북이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양당제냐 다당제냐 기로에선 전통 거대 양당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네머드급 변수 앞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디젤차 파동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수소전기차는 충북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 같은 존재인데 관주도이긴 하지만 다음 달부터 충북에서도 운행을 시작합니다. 보급 확산까지는 선결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임용순 기자입니다. 충주시청 현관 앞에 놓인 차량 한 대. 수소를 5분만 충전하면 600km를 넘게 간다는 수소전기차입니다. 주입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 어떠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없이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상당히 조용했고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 없는 정도고 또 매연이 없으니까 공기 오염도 없고. 충주시가 시장 관용차로 사용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실물 전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시장 관용차 투입에 이어 하반기에는 시의장 관용차도 수소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 이런 수소차가 충주시에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관용차는 물론이고 충북에서 최초의 수소차라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수소차의 일반적인 확산까지는 미비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12월 초를 전후해서나 청주의 2개소, 충주와 음성의 각각 1개소의 수소충전소가 가동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엔 충전소 부족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충주 기업도시의 현대모비스 공장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소의 보조금 수준도 구입을 추춤케 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충북의 보조금은 중앙보조 2,250만 원을 포함해 3,250만 원으로 비슷한 도세의 전북이 3,6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지방보조 몫이 10% 정도 적습니다. 수소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충주시와 수소경제사회를 이루겠다는 충청북도, 그에 걸맞는 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청주의 도시공원 갈등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과와 함께 시장 면담을 다시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재논의는 없다며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허지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청주시청 봉관 앞, 자물쇠로 문을 걸어잠근 시청사를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청경들이 한데 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방청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는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하고, 시의회 개회 전 또다시 침묵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 시의회에서도 도시공원 공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예상한 2027년까지 일몰 해제되는 68개 도시공원 매입비는 1조 7,800억 원. 박완희 청주시 의원은 과다 계산된 발표라며 국공유주를 제외한 개발적성 사유지 매입비는 2,692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매입 외에도 방법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책로 폭, 4m 폭으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 시설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산책로부터.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청주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방식만을 고집하는지. 한범덕 청주시장은 재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도시계획적인 방법도 옳지 못한 방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만 확보를 하고 다른 지역은 개발이 저절로 안 되겠고 한다는 방식이 알바퀴로 표현을 한 모양인데 그런 식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의회가 폐해된 뒤 시민사회단체는 한 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다시 문을 걸어잠갔습니다. 도심 허파인 도시공원을 둘러싼 공방 속에 청주시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미세먼지 특위 구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대전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이 꼬박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갔지만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청주시의회는 더 강경한 조치를 공론화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 지역 생활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연일 청주의 한 처리 업체로 줄지어 향합니다. 이 업체가 대전 서구청과 계약을 맺은 지난달 초부터 꼬박 두 달째입니다. 영업 대상 허가 범위를 어겼다며 청주시가 영업정지를 처분했지만 다음 달 23일까지 적용을 40일 유예하자 일단 영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반입량이 하루 평균 30여 톤. 차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는 쓰레기가 많아서 양이 많아졌는데 현장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이 가고 불안한 느낌이라고 듣고 있는 거죠. 청주시가 행정처분 적용을 유예한 건 대전 서구 지역의 폐기물 대란을 피하도록 대전 서구청에 시간을 준 것입니다. 빨리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는 뜻인데 정작 대전 서구청은 당장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해 청주시의 처분 효력이 중단되면 당장 대란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정처분도 긴 소송으로 이어지면 당장 실제 반입을 막기도 어렵다는 얘기라며 청주시의회가 더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서구청의 생활 폐기물 반입 중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 서구청의 행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첫 공론회에 힘을 입은 청주시는 행정처분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최고 허가 취소까지 가중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충북의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8.1%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5% 넘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북을 포함해 울산과 경남, 부산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충주시는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12.52%나 공시가격이 내려갔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또 충북에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고급 공동주택은 5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외부 기관을 통해 도내 초중고 학부모 8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을 벌인 결과, 10개 항목 가운데 수업평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생 안전 등 6개 항목이 7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지난해 64.9점에서 올해 72.5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반면, 학생 건강, 일반고 교육의 2개 항목은 감소했고, 신규 항목인 교육청 지원 만족도는 종합 만족도보다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음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청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달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골프장이 법정 공휴일처럼 주말 요금을 받고 냈는데, 소비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한 골프장을 찾은 40대 남성은 이용 요금을 듣고 놀랐습니다. 평일이었지만 55% 넘게 비싼 공휴일 요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약 당시 별도의 안내가 없어 항의했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같은 가격 책정은 다른 골프장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실제로 예약 문의를 하자 공휴일 가격을 받는다고 답하고, 5월 1일 날에 공휴일 요금으로 받으시나요? 네, 저희는 토요일 요금 적용되십니다. 아예 요금 공지문에 공휴일과 함께 근로자의 날을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직장인이 쉬는 날이지만 법정 공휴일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부인데 우리가 필드 나가면 요금을, 주말 요금을 받으면 우리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거진 갈등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전 동의 없이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찾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얌체처럼 슬그머니 올리는 골프장 그린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강제할 수는 없어 개개인이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태종 종정 도용수님이 봉축법어를 발표했습니다. 도용수님은 지금 내 앞에 사람과 일에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면 부처님이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덕 총무원장도 봉축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지 자기 삶을 살펴볼 때라며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해양수산개발원 개원 35주년을 기념해 열린 해양수산대토론회에서 미래해양과학관 충북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내륙관 국민들도 해양문화를 익히고 바다를 접할 기회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며 충북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추진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국비 1,068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의 지역화폐인 모아에 5만 원권이 추가됐습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 17일 5만 원권을 신규 제작해 제천 지역 내 52개 금융기관에 25억 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모아는 5천 원권과 만 원권으로 이번 5만 원권 발행은 구매 단위와 사용액이 큰 기업체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개선에 귀농, 귀촌 청년들을 위한 청년농촌 보금자리가 들어섭니다. 개선구는 80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청안면에 30가구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임대 주택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과 충남, 서천을 비롯한 4지역을 선정해 주택과 시설 건축비, 태양광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 귀촌 청년과 신혼부부 등입니다. 제천시가 노인대학을 순회하는 현장 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제천시 보건소는 다음 달 2일 봉양읍 노인대학을 시작으로 백운과 송악 등을 잇따라 찾아 어르신들을 상대로 기초 건강 체크를 진행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